렉걸릴거같아서 일단 두분 게임할때는 이 엔트리로 모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판을 테스트로 하기로 할게요 아니면 서로 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다른거 할거 없으신 분들은 서로 한번 연결해보세요 렉걸리는지 안걸리는지 약간 제 생각엔 약간 렉걸리는거 같은데 끝나고 말씀해주시겠죠 누가 누가 일피죠 누가 일피지 그리고 그 다음 대기하실 분은 이 경기 끝나고 다음에 장총 맥슨인데 임상 괜찮은거 같기도 하면서 렉걸리는거 같기도 하고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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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몇몇 은 어허 오 완성 때 깍기 이런 스태틈을 Miami 열악 저쌀한 스태틈을 일단 오 레오나 약간 기 아까운데 아이고 이야 카운터 콤보 흠 뭐 말을 안해주시는데 이번판부터 시작으로 할게요 그러면 첫판은 제가 테스트판이라고 말했었고 이번판부터 시작으로 생각할게요 흠 어 Q1이 응급이 단단하네요 그리고 오 와 이거 기습화단으로 콤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침 뱉는거 픽셀 좋구요 끝났다 아 픽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아 근데 조가 실력에 따라 정비례한 길터라서 잘하는 사람이 잡으면 상당히 무서운 캐릭인데 아 답답해요 부정에서 답답해요 기본기 하나하나가 아하